안녕하세요. 저는 소니 오디오팀에서 MDR 헤드폰, 워크맨, 그리고 보이스레코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니의 새로운 HRA 신제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HRA는 High Resolution Audio, 즉 고해상도 오디오의 약자로 CD를 초월하는 그러한 고음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 고음질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플레이어, 그리고 그에 역시 적합한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는 저희가 총 세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터블 헤드폰 PHA-2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앰프 역할은 물론 DAC 역할까지 함으로써 일반 PC와 연결이나 또는 이에 적합한 플레이어와 연결 시 고음질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롭게 PCM D10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플래그십 보이스레코더로 일반 PCM 녹음은 물론 DSD 녹음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악을 감상하는 분에 적합할 수 있게 그런 음질을 내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필드에서 녹음하시는 분에게 매우 적합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맨 F880입니다. 이 제품은 하이라이저션 오디오에 최적화된 플레이어로 하이라이저션 오디오에 맞게 S-Master 앰프와 그리고 DSE-HXM, 내부 소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총 32기가와 64기가 두 개로 나눠서 발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 HRA에 특화된 오디오 기기들의 가장 큰 강점이나 특징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살짝 설명을 해주실까요? 유저를 위해서. 처음에 콘서트장이라든가 스튜디오 이런 곳에서 음악을 처음 만드는 엔지니어와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모두 자신의 음악을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음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있는 CD라든가 MP3 같은 그런 플레이어들은 사실 원음 그대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한 발급된 음질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저션 오디오는 CD를 뛰어넘는 용량을 지원하면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원음을 그대로 감상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음 그대로를 전달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